아, 전화 좀 받아라 전화 좀 아, 강도 전화 안 받나? 어우, 아, 불쌍이 몇 번째야 야, 강도 와그리 전화를 안 받나? 아, 몰라, 가자 누군가 내게 얘기하더라 여자는 다 똑같다 하더라 하지만 아무리 봐도 넌 왠지 달라 보이고 내겐 여신이 따로 없더라 너 뭐하고 있니? 나 일하고 있어 밥은 먹었니? 아니, 안 먹었어 별말 없는 늦은 문자도 좋아 일 때문에 힘든 너 이쁘다고 몇 번을 말해줘봐도 그녀는 정말 몰라요 내 맘을 너무 몰라요 몇 번이나 전화 아이콘 녹쌍 녹쌍을 하면서 한국 팬미팅이 이제 마지막인데 정말 저는 아이콘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정말 정말 다음 번에 만날 때는 아이콘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운데 여러분들 꼭 듣고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보고 싶을 때 사랑합니다 adapts alternabym 첫 번에 만 khó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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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